1950년 이탈리아, 깊은 산속, 길을 잃고 헤매던 남자가 외딴 마을로 들어선다. 그런데 노인에게 다가선 남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노인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미라였다. 1950년 미국, 뉴욕. 한 남자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진을 공개한다. 그는 사진 전문 잡지인 라이프지 소속 사진작가 잭 번스였는데. 놀랍게도 잭 번스가 공개한 사진에는 사람과 함께 미라가 찍혀있었다. 미라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는 노인. 미라의 양팔을 잡고 인자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노인. 그리고 미라를 안고 미소를 짓고 있는 단체 사진 등. 사진 속의 사람들은 모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미라와 호주를 취하고 있었다. 이 사진을 찍은 사진. 벤조니 빌리지. 이달. 너무 멋진 곳. 이탈리아 북부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주에 위치한 벤조니 마을은. 알프스 산맥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조차 없을 만큼 외딴 상간 마을이었다. 얼마 전 알프스 산맥에서 풍경을 촬영하던 중 길을 잃은 잭은 우연히 벤준의 마을을 찾게 되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똑한 콧날과 눈썹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피부는 마치 구겨진 양피지처럼 뼈에 달라붙어 있는 미라였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라를 대하는 노인의 태도였다 너희는 마치 사람을 대하듯 미라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럼 다음 날 잭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주민들은 성당에서 미라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햇살이 좋은 오후에는 미라와 산책을 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라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벤준의 마을 주민들과 생활하고 있는 미라는 모두 성인으로 총 42구에 달했는데 14세기 흑사병이 벤준의 마을을 휩쓸었고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공동묘지의 자리는 턱없이 부족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공동묘지에 매장되지 못한 42명의 시신을 나무로 만든 관에 넣은 뒤 마을의 유일한 성당인 성미칼 성당 지하실에 보관했는데 그러던 1647년 성미칼 성당을 증축하게 되면서 수백 년 동안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던 시신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런데 시신을 세관으로 옮기기 위해 관을 연 주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백 년 전의 사망에 당연히 백불이 되어 있어야 할 마을 두구의 시신들이 모두 미라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미라에 대해 알지 못했던 주민들은 그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힘이라 여겼다 이웃 주민들은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을 하거나 미라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해 그 앞에서 간절히 소원을 빚는 듯 미라들을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으로 극진히 대우하며 돌봐왔다 300여 년이 지난 1950년 당시까지도 이 전통이 이어졌던 것이다 빈전의 마을의 특이한 전통을 알게 된 지 미라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뒤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후 사진들을 라이프지에 신입했다 그러자 이 사진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는데 사람들은 빈전의 마을 주민들이 미라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또한 사람들은 실신이 자연적으로 미라가 된 점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시신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를 막기 위해 장기를 모두 제거한 뒤 방부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간혹 방부 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미라가 된 시신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는 모두 영하의 추운 날씨로 인해 시신이 부패하지 않거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시신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가능했다 그런데 빈전의 마을의 미라들은 방부 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데다 습한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미라화됐다 이에 사람들은 빈전의 마을 주민들의 생각처럼 초현실적인 힘에 의해 시신이 미라가 된 게 아니냐며 신기해했다 미네소타 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아스 오프 더 하이디는 시신이 저절로 미라가 된 원인으로 톰비씨나 균을 들었다 톰비씨나 균은 주로 나무에 기생하는 곰팡이의 일정으로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키는데 14세기 벤전의 마을 주민들이 사망했을 당시 톰비씨나가 기생하던 나무를 베어 관으로 만들면서 균이 시신으로 옮겨갔고 시신이 부피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몸속의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미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벤전의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이 신비한 힘에 의해 미라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수백 년 동안 미라와 함께 생활해온 벤전의 마을 주민들 1976년 지진이 발생하면서 만두고이던 미라는 대부분 파손돼 15구만 남게 되었고 현재 주민들은 미라를 유리관 안에 넣어 보호하고 있다 미라와 함께 생활해온 미라와 함께 생활해온